그레고르 과장 그레고르 과장 그레고르 과장 2단계 레드벨벨벙 널 존경하는 자들도 있었지, 그레고르. 존경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었어. 더 이상은 전진하지 마라. 그곳은 지옥이야. 미안하지만 그러기는 힘들 것 같아.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짤리거든. 돈에 명예까지 팔아버린 거냐? 애쩐역의 훈장이랑 같이 팔았지. 집주인이 월세를 독축해서 말이야. 너도 우리와 다를 것 없군. 결국 우리는 역겨운 벌레 새끼들일 뿐. 어이. 담배 좀 빌릴 수 있나? 2번만이다. 미안. 저거한테 내 담배를 나눠서 물려주기는 싫었거든. 이곳부터는 폐장병들이 머물렀던 흔적조차 보이지 않네요. 더 이상 전진은 하지 말라고도 경고하던데... 이건 노을이... 아니... 엘사 직원들의 시체예요. 둔기로 맞은 흔적이요. 전원이 그러하구렴. 관리 기록서... 이건 환상체 관리법을 적어두는 문서예요. 보통 관리 업무를 지정받으면 지겨울 정도로 안길려서 들어가니까... 이런 건 필요 없는데... 추측헌데... 환상체가 탈출했고... 아무도 관리법을 알지 못했던 게 아닐까하오만... 음... 아직 격리실로 운반하지 않은 날들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대체 어떤 환상체길래... 이렇게 많은 수의 직원들이... 잠깐... 이게... 무슨 냄새죠? 이번에 사무실에서... 비싼 장비를 하나 장만했죠. 얜 또 뭐라는 거냐? 특정 층부터는 독성 검출이 높아진다고...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나... 아까부터 귀에서 피가 흐르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 고난 없이 어찌 전투를... 지속 노출되면... 신체에서 지속적으로 출혈을 일으킨다고요. 정작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 너무 멀쩡한데? 이거... 예전에 보급되었던... 환상체 제약용 독성 가스탄이네요. 시체들 사이에서... 폭발이라도 했나봐요. 확실히 이 부금부터는... 독기가 꽤 진해지는군요. 뭐야? 우린 저런 거 없어? 제공되는 보급품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 새끼... 난 일찌감치 알고 있었냐? 보라지 같은 자식... 흥분하면 현류가 더 빨라집니다. 독이 금방 퍼진다는 거죠. 자리에서 되도록 날뛰지 말고 최대한 천천히 호흡하세요. 흥... 호캐스씨... 왜... 미리 말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나야말로 물어보자, 유류. 별 기대도 안 하고 들여놓은 짐작 같은 사람한테 가따기나 비싼 물건을 축낼 만한 사실을 왜 알려야 하지? 흥...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사무실에 네가 발을 들인 것도 놀라운데 아야는 널 귀엽게 봐서 챙겨주려고 했을지는 몰라도... 흥... 지금은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냐? 비겁한 새끼... 그러고 살고 싶냐? 해결사에게 비겁이라니? 돼도 없는 말을 하냐? 붉은 시선님이 데리고 다니는 이들이길래... 누군지나 보려고 했더니... 제대로 된 도구나 정보도 없이 여길 키워보러 오는... 미친놈들이었을 줄은... 저 딸새끼를... 그냥 두고만 보아야 한다니... 저 딸새끼를... 그래도 덕분에... 엔케파리는 쏠쏠하게 얻어갈 수 있었어... 창피할 테니까... 질식사 말고... 행방불명이라고 보고해줄게... 그럼... 엔케파리는... 유품이나 챙겨주려고 들고 왔던건데... 엔케파리는... 왜? 아야씨가... 넌 챙겨주려고 했었다면서... 그럼 니꺼지... 도구도 없이 기어들어온... 이 미친놈들은... 다 살아남을 구멍이 있으니깐... 걱정말고... 흐흐흫... 알고있어요... 밤낮없이 굳은 일을 도맡아봤자... 아무 연고도 없이... 사무실에 인정받는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거지만... 지부가 폐쇄될 때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3분이었고... 굳이 마무리를 시작합니다... 에너지 산성... 85% 완료... 유리! 날 두고 가지마! 유리! 그럼 난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살아남은게 죄인가요? 동료들이랑 같이 파묻히기라도 했어야 해요? 환설체들이 도시로 빠져나오면 안된다던 이유로... 불리사도 동료로 폐쇄되고 있는데... 어... 죄지... 이곳에선... 그 말은... 그 말은... 좀 아프네요... 그래... 오르시... 이럴게... 날이 없을 때... 그러면 뭐 어떠냐... 계속... 뻔뻔하게 살아남아야지... 일일이 죄책감 부여하다가는 네 마음이 남아나지 않아 알아요 이제 괜찮은 것 같네요 도울게요 가서 빨리 살리고 오죠 도울게요 도울게요 1. 퀴즈 그럼 시작할게요. 빈작이 맞다면…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관리자님. 아까랑 똑같은 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안녕. 너희도 제비뽑기를 하러 왔니? 사원증을 다 모아서 주면 당첨자를 고르는 거야. 알렉스… 제정신이 아닌데? 당첨자 타령은 뭐야? 어떤 환상체들은 관리법에 정기적으로 희생물을 정해 바치라고 쓰여져 있었죠.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것들이 곧 찾아낼 거야. 그리고 결국… 인신공양에 있었던 거구나. 그렇지? 네가 뽑을 차례야… 인신공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건 몰라요. 관리법은 항상 철저히 지켜졌었거든요. 발출해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다녔던 건가요? 그 환상체라는 놈… 되게 졸렬한가 보네. 만나면 뒤통수를 까고 다니나 보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단체로 눈이 삐기라도 했냐? 그건 사람이 낸 상처였어. 서로 한 대라도 더 때리려고 기를 썼더만… 저 등신들은 지들끼리 치고 박다가 뒤진 거야. 왜… 왜 그런 건데요? 뻔하지. 지부가 무너지고 한동안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라 생각했을 거야. 꾸준히 사람을 바치기만 한다면 언젠간 구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비 뽑기로 몇 달은 버텼겠지. 일단 한 눈만 죽으면 잠깐은 버틸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희생자가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겠냐? 내가 죽을 바엔 눈앞에 있는 눈 머리통을 터뜨리겠어. 그럼 적어도 지금 내가 받쳐지는 일엔 없을 테니까. 뭐… 그렇게 흘러갔겠지. 그러다 마지막으로 살아남아서 그들과 같은 석상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인신공양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군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알렉스는 자기가 살려고 남을 죽이는 직원이 절대…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저 놈이 진짜 알렉스인지 확실하지도 않잖아. 한 가지 조언을 해줄까? 그들이 직접 데리러 오기 전에 직접 걸어가는 편이 훨씬 편할 거야. 이만 떠나지. 이제는 곧 숨을 거둘 거다. 네 잘못이 아니었어. 알고 있지? 날 두고 가, 유리. 제발 날 두고 가. これ 제 이쪽에..? 아… 올해는… 여긴 carta니까 기도하다가 오는 거 somewhere selling 저 때라는 거 Islam 下來 그 누구도 볼 수 없게 역시 무르메 그 누구도 볼 수 없게 이 부분을 다는 거에요 괴로워 히힛 10's skip 카카오톡 된다 음... 희하고 남은 올리기 아.. protection 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그냥 원하는 거면 아쉽지만 어우 소녀 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친구? 아들, 아까부터 무슨 소리 안 들려? 소리라면 계속 들렸잖아요. 로저씨, 이 상황에서까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 건 모르는 척하는 거야, 응? 아니, 그거 말고. 마치... 잠깐! 거긴 환상체 경미실... 마치... 그때처럼... 우리 시간여행이라도 한 걸까요? 딱 보면 모르는가? 이곳은... 전장... 한복판... 이건... 꿈... 악몽... 왜... 왜 또다시... 그러니까 왜 전장 한복판에 있냔 말이야! 함정이라도 빠진 거 아냐! 아니요. 길을 잘 찾은 것 같군요. 멀지 않은 곳에... 우리가 찾던 기술의 정수가 있습니다. 황금거지요? 네. 다들 이곳이 언제인지 알아보시겠나요? 눈이라는 게 있다면... 한눈에 알아보겠지. 관리자님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관리자님께서는 눈이 없으시니... 그걸 변명이라고 하나요? 소속을 과시하는 듯한 형형색색 촌스러운 깃발들이 나붙이는 걸로 봐선 연기 전쟁이 발발한 지 최소 70일 후... 입니다. 관리자님. 당신들 미쳤어? 어서 대피해! 저 폭탄에 노출되면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된다고! 옆 조소 직원들은 지금 전쟁이고 뭐고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한다니까! 대체 이 자식은 누군데 아는 척을... 그리고루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난... 저를 모르시겠죠? 생체 관리팀, 토마입니다! 선발 대열에 계신 줄 알았는데 후방에 있었을 줄은 몰랐네요. 합류를 해야 하는 거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전 다리 특화용이어서 점프에는 자신이... 그렉... 말만 들어도 징그러워... 당신 방금 무슨 말을... 도마, 대리... 사원인가? 네, 2등 사원입니다 어, 이쪽은 아직 시술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라 정신착란 부작용이 해결되지 않았어 내가 잘 타이르지 그렇군요, 아무리 그래도 전시회 준비도 안 된 직원을 미안, 미안하네 내가 급히 데려갈 일이 있어서... 어떻게 된 거지, 파우스드 씨? 이건 내 기억이잖아 정확히는 자아 심도예요 당신의 마음 속에 나 있는 하나의 길 즉, 우리가 그레고르 씨의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뜻이죠 심압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군요 하지만... 무색한... 불안한 악몽을 꾸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 혹은... 아직도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 꿈... 이 공간에 존재하는 세계라고는 단 두 개다 벽을 공통 뒤덮은 청색 그리고 흔들리는 적색 그리고... 난 이곳을 나가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팔을 뻗어 무기력하게 흔들리는 사과를 조각 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황색감을 입은 자들은 내가 그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서 설명을 반복했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마침 내 이야기를 포기하고 둔각난 사과가 땅에 떨어지던 그때 닫혀있던 문이 열렸다 얘기는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있었던 걸지도 모르고 그냥 체념하기로 결심했던 걸지도 모른다 어찌됐든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만 제대로 기억이 난다 드디어 해냈네? 그럴 줄 알았어 성공적인 수술이었거든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된단다 눈앞에 사과를 조각 내는 거야 간단하지? 아, 맞다 열다섯 번째 생일을 축하해 네 포기와 체념을 통해 벗어난 악몽 어느 날 아침 꿈에서 깨어나고 나니 나는 한 마리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거를 조각 낸다 어떤 건 딱딱했고 버섯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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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렀고 과즙이 많았다 과즙이 많았다 흉내가 퍼질 때마다 가끔 구역질이 났다 깨달은 건 언제였을까 꿈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여전히 악몽의 한가운데였다는 것을 그 누구도 볼 수 없게 그 누구도 볼 수 없게 오 씹는 맛이 있는데 오 씹는 맛이 있는데 참고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